지금 고릴라의 공유형으로 추정되는 분이 있는데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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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봐요 송지한 박사 콜타임 7시 45분 맞죠?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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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양 맞는 것 같은데 대장님 파주 적성년에 계시는 한 대장님께서 29개나 메시지 이분 혼자 지금 혼술 혹시 하시는 거 아닐까요? 또 왔어요 문자가 혼술 안 한다 쩔쩔쩔쩔 이건 이런다? 송지한 박사 송지한 박사 먹는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 아 라디오 댓글 다는 거 너무 재밌어 공지 말주림표가 트레이드마크잖아요 아 네 쩔쩔쩔쩔쩔 쓸데없이 꼭 말주림표를 다 알잖아요 둘 다 한 대장을 이제 알아보다니 쩔쩔쩔쩔 섭섭하다 진짜 너네 쩔쩔쩔쩔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먹고 싶은 음식은 띠리링이다 하나 둘 셋 와인 와인 잠깐만 왜요? 공유님께서 네 난 화이트와인 화이트와인 지금 여기 계세요 지금 영원히 여기 임자야 가서 자 화이트와인 나 화이트와인 응 알았어 알았어 올해 안에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건 띠리링이다 하나 둘 셋 여행 자 그리고 올해 안에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건 여행 하셨는데 밑에 공유님께서 나도 여행 네 거의 뭐 출연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고유해봐도 홍보하러 나온 것 같아요 같이 나와있네요 깨톡할 때 내가 자주 쓰는 이모티콘은 띠리링이다 하나 둘 셋 하트 깨톡할 때 내가 자주 쓰는 이모티콘 하트 밑에 공유님이 밑에 공유님이 난 쓸데없는 말주림표 임은영께서 공유님도 게스트로 한번 출연해주세요 지금 거의 게스트로 와서 영원히 앉아있어요 지금 지금 계속 아 저 또 이제 또 문자가 하나 왔어요 네 공유님께서 류대휘 한 대장도 더 응원한다 잊지마라 내가 너의 직속성관이다 한국의 명소는 적성면이죠 아름다운 임진강의 선셋을 보며 화이트와인 한 잔 화이트와인 한 잔 화이트와인 한 잔 화이트와인 한 잔 저희끼리 너무 깨킬대는 게 아닐까 아니야 아니야 또 오셨는데 생방하는 형 받다 걱정돼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만 다닐까 저는 지금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본 모습을 뗄지 않기 위해서 기사가 엄청 많이 떴어요 역시 공유씨 기사군요 공유씨 제가 지금 여기 해시태그 아이엠혀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? 네? 진짜 조심하십시오 저 피해 다니셔야 될 거예요 공유씨 지금 제가 오늘 쉬는 날을 쪼개서 여기 지금 나왔는데 제가 해시태그 아이엠힌분은 저밖에 없어요 성부할 사람이 지금 또 시국도 안 좋고 해서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저 훌륭한 알랑샤바와 훌륭한 제작진을 제가 자랑할 만한 시간을 지금 공유씨가 다 가지고 진짜 내일 때릴지도 몰라요 이제 곧 한 여덟시간 후에 여덟아홉시간 후에 만나가지고 네 그 첫신에서 네 공유형이나 아 그분이요? 그분 얘기 또 마지막까지 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 아니요 영원히 여기 와서 앉아계십니다 영원히 네 영원히 네 영원히 네 고맙습니다